라이브의 신 빌리의 긴가민가요? 지금 감상하시죠? 몸속에 뭐가 꿈틀거려도 난 억양스럽게 못 참아 엄마 아빠 왜 영적인 인솔에 맑고 하는 거 겨우친 거 apply to the strange world wow! 이 짓은 없죠 Can't complain 다 들었더라도 해 이상해 왜 긴가민가요? You can't explain 넌 그리하나 해 말 못해 말 그건 뭔가요 돌리잼 무슨 상황 Hey don't play Hey don't play 찾아낸 근데 나야 기도해 I'm gonna think 기춘은 너 내가 통과 질렀다가 그렇다면 질렀다가 찾으러 가 Come catch me now Yeah 더 빛나서 넘어졌단 말하면 회차 찾아낸 Yeah No way 더 잘라보신들 똑같은 서적 상상의 용이 질렀다가 그게 없다면 난 두드려 가봐 내가 그려온다 꿈이 없다면 좋게 전자 내게 낫지 Are you? Welcome to the String G World Black D A C D D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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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't complain 다 그런 전화해 이상해 왜 긴간가요 Can't explain 넌 그게 하나해 말 못해 Thank you going now Let's go 이니 자리 높은데요 다른 쪽이 난 Left and Right 면면 줄을 날 잃어요 Oh my Let's go 니가 막 무너지였어 작은 실수도 했설도 맘에 잘해 서로 이제 너만 흔들린다 흔들린다 날 마주 보는 My baby It ain't love good 니가 오늘 헷갈리는 누군배 고개들 고감들 정답은 하네가 알 수가 없어 왜 Let's go powered вним quem We We Coming We Let's go Let's go Lo allein пока 이스라엘 자영들이 하나 해야되고 말아 어떤 브레이킹 명인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